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9시 반에 발표가 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배트맨 2부에서 9시 반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 대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까지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내일 장 주의 어떻게 될지 미리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에서는 역시 물론 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장의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캐스팅을 하고요. 그리고 와이드 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도 공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일 시장 더 치열하게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좀 힘든 시간들 견뎌내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시장 어떻게 견뎌내면서 나아가고 계신지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꿀팁들도 서로 전수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놀러 오시면요. 이렇게 멘탈 관리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재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만만치 않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와이드 카드 종목을 매일매일 딱딱 맞히는 남자고요. 8시의 남자 종잘람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희황찬 한마디와 함께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시장 대응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 위해서 어떻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QR코드 통해서 참여 링크가 안내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해주시면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무료로 운영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 활용하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우리 시장 대응 계속해서 열심히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오늘 우리 시장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체감을 여실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고요. 시장의 경계감이 크게 감돌고 있습니다. CPI 때문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CPI가 발표되고 나면 나아질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함께 있는데요.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사실은 CPI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9시 반입니다. 여러분 1부만 보실 게 아니라 오늘 2부도 챙겨보시고 9시 반에 속보로 나온 CPI 지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한다면 내일도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고요.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면 내일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황을 정리해드리면 CPI 발표를 앞두고 투심이 위축되었고요. 기완 팔자에 무너진 코스피라고 오늘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2.99%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가 2160위입니다. 제가 좀 이따 지수 차트 보면 말씀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지진은 저는 2150위를 보고 있어요. 아마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지수 차트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장에도 상한가를 나오는데 안타까운 건 이런 상한가 종목이 점상이 되거나 갑자기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 상따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실적이 있고 앞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말씀드리면 소룩스, 프로이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에선테크, 금양, 신라젠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도 좀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룩스인데요. 소룩스는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원전용 LED를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지금 LED 조명 비중이 매출의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확대되면 소룩스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원전 관련주 수급이 보이면 소룩스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원전 관련주로 편입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프로이천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프로브 블록을 특허했는데 전기차,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대형화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차 이슈가 나오면 프로이천도 포함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싶은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신규주 편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데 사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재료가 너무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셀바시온 코빅시의 중남미 판매 승인인데요. 이게 코로나 감염증이 예방하는 비강 스프레이입니다. 코로 들어가는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특이하긴 한데요. 비강 스프레이는 사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제외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선테크 상한가 나왔죠. 제가 포르쉐 관련 이슈로 에선테크가 대장이 될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빠졌지만 지금 바닥에서 사실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포르쉐가 글로벌 시총 5위 자동차 그룹이 됐다는 건데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포르쉐 관련 주로는 에선테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선테크 보유자분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양인데요. 금양은 리튬광산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콩고에 소유권이 있고 양해각서 체결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약간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MOU잖아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는 찌라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은 제외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소룩스, 프로이천, 에선테크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장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은 여러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어제 장 마감 후에 화제가 됐던 신라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좋게 보고 있는 상한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장이 조금 어려운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셨다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그 이슈가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때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노란톡방 열려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부각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자세하게 상한가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계속해서 와이드 카드로 힘든 시장에도 수익을 주고 계십니다. 그 성적들은 어떤지 체크하고 가볼까요?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 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빅텍 10월 5일 공개를 해주셨죠. 8.26%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0월 13일인데 정말 단기간에 수익률 이만큼 쌓아 올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0월 6일 공개해 주셨던 EDGC도 보시죠. 어제 급등이 나와서 새롭게 어제 경신한 수익률이 4.93%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료 살아있는 만큼 EDGC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 7일 공개해 주셨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3.31%라는 수익률 현재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공개해 주셨던 한일 사료 0.4%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방송에서 리뷰를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곡물 가격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지켜볼 만한 가치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해 주셨고요. 그리고 10월 12일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아마도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이들 들고 계실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1.6% 상승폭 기록을 해 줬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성적 체크하고 왔습니다. 사실 조금은 힘든 장세 속에서 와이드카드는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달성했다라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SK 하이닉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6% 상승폭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SK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3%, 4%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어제 말하고 바로 오늘 1.6%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작은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이 실적이 있고요. 우량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와이드카드 종목에서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와이드카드 종목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마음이 편치 않죠. 제가 사실은 방송을 오래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급락장과 이런 걸 받을 때는 심리적으로 사실 위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위축이 되고 방송에서까지 자신감 없이 그리고 종목도 잘못 골라버리면 2중, 3중으로 여러분이 더 힘드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 제가 계속적으로 와이드카드 종목을 드릴 테니까 힘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락은 더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어두울 때가 독립특이 바로 직전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제가 몇 줄 그어놓은 거고요. 보시면 어제고 오늘 오른다 했었는데 9만 5천 원, 거의 9만 4천 9백 원을 찍어줬으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내일 더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지속적으로 장이 하락하더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지수가 매일 빠지는데 언제까지 빠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제 기준을 한번 드릴 테니까 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차트도 한번 지금 볼게요. 지금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 지금 보면 한 번도 상승하지 않고 크게 대시 세상을 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작년 7월부터요. 지금 10월이니까 1년도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3,300이었던 지수가 지금 2,200이 깨졌으니까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전문가로서 생활을 방송 전문가는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느끼는 건데 이게 하락의 끝은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하락 포기를 봤더니 97년도에 IMF, 2008년도에 금융위기, 2022년에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하락의 끝은 저는 단기적으로 2,150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피보나치 수혈인데요. 피보나치 수혈상 0.618 구간입니다. 동그라미 쳐드리면 지금 2,160이니까요. 저는 바라는데 내일의 하락이 나와서 2,150을 지지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사실은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피보나치 수혈상 2,15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흐름, 또 오늘 밤에 CPI 지수 확인하고 내일 대응하고요. 하락도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배트맨 2부 때 9시 반에 CPI 지수 발표하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1일 날 다다 다음 주에는 FOFC 금리 발표,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거지만 일상치와 부합한다면 하락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나 전쟁이 기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오늘 주요 기사를 봤더니 자살 드론 공격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내려면 뭔가 획기적인 이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지수 상황이지만 저는 단기 지지 2,150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장세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를 해주셨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SK하이닉스는 그 몸이 몸체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1.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세가 빠진 걸 고려한다면 이런 상승폭은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께서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한주에게 빛이라고 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으로 고심에 고심을 더해서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와이드카드 종목과 함께 내일장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CPI 지수에 대한 강조 거듭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배트맨 2부에서 또 발표가 실시간으로 되니까 배트맨 2분까지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특의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오늘 2,160선에서 마감을 했던 코스피였는데, 일단 이용준 디렉터님은 2,150포인트 선 단기 지지 라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내일 이 라인 지지를 받아준다면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내일 시장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반등이 나올 때 나도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고, 저희가 참여링크 안내를 해드리면 그 링크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와이드카드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 이용준 디렉터님, 아무래도 중요한 변수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또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말씀하신 중요한 지표가 남아있으니까, 오늘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힘든 장, 믿을 거는 반드시 올라갈 실적이 있는 우량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캐스팅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세 속에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량주, 그리고 실적 이 두 가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 캐스팅 진행해보겠다라고 캐스팅 기준 밝혀주셨고요. 이 이야기 어제도 해주셨는데, 오늘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보니까요. 실적 관련해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오늘도 캐스팅 어떤 종목들이 차질을 하는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위권 후보생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코나아이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포스코 아이시티, 외국인 기획사의 한섬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먼저 개인기획사의 코나아이입니다. 6.93% 상승 나왔고요. 1만 6,2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보안 솔루션입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포스코 아이시티도 보시죠. 1.7% 상승 나왔고요. 5,37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포스코그룹 계열 IT 엔지니어링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한섬입니다. 1.43% 상승 나와서 2만 4,8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여성 의류 잡화인데, 현대백화점 계열사라는 점이 좀 특이 사항이겠네요.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3위권도 역시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온 종목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코나아이를 캐스팅하겠습니다. 코나아이,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제네시스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은 포스코 ICT도 좋은 회사이고요. 하얀색도 나쁘지 않지만, 코나아이가 바닥에서 좋은 재무 구조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는 눈은 다 각지각색이지만, 제가 보는 눈이 아마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코나아이를 캐스팅했는데요. 차트 보고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 카드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카드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게 오늘 기사를 봤더니 현대차가 18조를 투자해가지고 전차종 OTA를 적용하는데, 이 OTA가 뭐냐면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업데이트를 하려면, 예전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려고 해도 USB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편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2025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현대차, 기아차 모든 차종의 OTA 기능이 기본으로 다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나아이의 매출과 영업위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차트에 좀 답이 나와 있는데요. 차트를 최고 넓게 보면 코나아이가 상장 이후에 가장 저점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재료는 좋지만 재무가 안 좋아서 상장 폐지라든지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기업 분석도 확인해봤는데요.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19년, 2020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향후에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게 유보율이 2천 프로가 넘기 때문에 바닥까지 와서 재무도 좋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코나아이 오늘 캐스팅을 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고요. 매출액도 매년 상승하고 있고 유보율은 2천 프로가 넘기 때문에 우량한 코나아이, 내일부터 흐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나아이 3위권에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사실 다른 후보생들도 좀 쟁쟁하다라고 할 만큼 괜찮은 흐름, 그리고 괜찮은 종목들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코나아이는 바닥에서 좋은 재료를 안고 상승 흐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캐스팅했다라고 그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체 개발한 무선 업데이트 OTA 기능이 2025년부터 출시되는 현대차, 기아 모든 차종에 탑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였던 건데요. 지금 코나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가 좀 어지러우니까 지켜볼 때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높고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 좋은 실적 계속해서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코나아이, 지금부터 좀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위권에서 다른 후보생들, 포스코 ICT 그리고 한성 후보생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회사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제가 캐스팅할 때 내일 흐름이 나와야 된다 전제를 깔고 캐스팅을 합니다. 지금 내년에 가고 내년에 가면 그 캐스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내일 흐름을 보고 캐스팅을 하는 건데요. 포스코 ICT 먼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오늘 재료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지원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포스코 ICT가 우량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재료도 있고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호재는 맞은데요. 제가 여러분 대부분의 차트가 요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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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서 양봉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단기적으로 바로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은봉에 물렸던 누군가, 개인,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은 조금만 본전가에 오르면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게 그게 바로 매물대라는 건데요. 단기 매물대가 6,200원부터 5,500원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 양봉으로 다 바로 올리기는 어렵다.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스코 ICT는 우선 제외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한섬 차트도 보겠습니다. 한섬은 지금 차트 봤을 때는 역배열이고요. 당분간은 하반 경직될 확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상승했을 때의 흐름이 2021년도에 크게 한 번 2만 7천에서 5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2배 정도 올랐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거든요. 지금 의류업체이고 봤더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위도 좋고 있지만 드라마틱한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한섬은 내일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섬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고급 의류인데요. 여성 의류 중에 타임, 타임 업무, 마인 시스템 같은 주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백화점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가 브랜드이긴 하지만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다소 부족하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폭도 작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 중기로 보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위가 좀 그 안에서 결정이 된 것 같네요. 캐스팅이 됐던 코나아이가 1위, 포스코 ICT가 2위, 한섬이 3위 이렇게 매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스코 ICT 왜 2위에 머물러야 했는지는 후보생의 자질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흐름이 나오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재료,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겠다라는 재료는 조금 약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마냥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포스코 ICT는 캐스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섬, 특히나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께서 한섬 익숙하실 것 같은데 고급 의류 브랜드로 굉장히 좀 알려져 있고 또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서도 알자로 꼽히고 있는 그런 계열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폭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섬은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닷권에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가장 빠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후보생으로서 끼가 보이고 자질이 보이고 있는 코나아이 3위권에서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태용로직스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오토엔, 외국인기획사의 GRT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태용로직스입니다. 5.44% 상승이 나왔고 4,74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물류고요.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오토엔도 볼까요? 오토엔 오늘 0.41% 상승 나왔습니다. 1만 2,2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오토엔 주요 포지션 자동차 신품 부품 내장품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GRT입니다. GRT 오늘 1.07% 상승했고요. 2,83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광학욕, 접착필름, 기능성 필름 제조, 정밀화학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용전 디렉터님,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지켜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종목도 있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먼저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토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현대글로비스의 미국 중고차 진출 이야기. 그게 사실은 올 초에도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오토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토엔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의 미국 중고차 시장 진출이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기아 현대차 인증 중고차를 중고시장에 매다 팔 수 있는 오토엔이 사실은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올 4월 달에 이미 이슈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유예됐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오토엔 관심 있게 보냐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입봉을 3월 달에 해가지고 오토엔을 한번 노란톡방에 추천을 했었는데 4월에 이렇게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때 이유가 그때 오토엔이 인증 중고자 시장에 진출할 가부 결정을 한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그때 가부 결정 1년 유예됐기 때문에 급락을 맞아서요. 사실은 이때 제가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하게 되면 끝나버리지만 버티면 다시 이렇게 오른 구간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8개월이 된 시점에서 오토엔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엔 기존에 노란톡방이 아주 오래 계전에 계셨던 분들도 지금 희망을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도 오토엔 앞으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가 오토엔 지분의 8%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 길로비스는 미국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 오토엔도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올해 4월에 이미 1년 미뤄졌던 유예 기간이 내년 4월 전에, 내년 3월 이전에 판가름 난다고 하니까요. 상생 협력 차원에서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 중고차인 오토엔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인증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 가능해진다면 오토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지수적으로는 하락 윗거리가 내려왔지만 지금 거래대금 1이 들어와 있고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3일 이미 늦었고요. 지금이 10월이니까 10일, 10일까지 한번 흐름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진짜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들, 오토엔에 혹시 물려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곧 수익익자라 희한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노란톡방에는 2차 매수라든지 2차 공략시점을 한번 공략해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굳이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토엔은 추매하셔서 빠른 익절 제가 해드리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2위권에서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봤던 바로 그 후보생, 오토엔을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그룹 사낼 벤처로 시작이 돼서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미국 중고차 진출 소식으로 크게 또 상승이 나왔었던 바로 그 종목인데요. 자, 오토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물려계시던 분들, 또 고점에서 힘들어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알고 또 어떻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의 캐스팅에 되지 못한 그 후보생들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태옥 로직스와 GRT 후보생 중에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셨던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일까요? GRT가 좀 특이합니다. 굉장히 공부거리도 있고요. 차트도 좀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GRT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GRT라는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중국인인 주영남 씨,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 정확히 보면 표기는 잘못되긴 할겠지만 주영남 씨가 지분을 지금 현재 27%에서 34%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올 3월에 기사를 봤더니 GRT가 자진 상패를 한다고 합니다. 자진 상패라고 한다는 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상장에서의 특별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자진 상패를 해서 회사를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건데요. 최대의 주주가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3월에 이야기가 나왔고 그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벌써 10월이잖아요. 자진 상패를 하지 않고 지금 최대의 주주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면 차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차트가 기존에, 기존까지는 특별한 흐름이 없었다가요. 보시면 3월 말에 나왔던 3월, 1월 달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이때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흐름이 없었고요. 그때 매수 가격을 1,237원으로 매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1,300원 언더니까 그때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패를 하지 않고 지금 한 달, 두 달 사이에 바닥인 1,3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랐거든요. 3배가 넘게 올라버렸어요. 이게 정말 어렵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했던 게 보통 거래량이 터지면 제가 버는 조건식이라든지 검색식이 다 걸리는데 GRT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없이 3배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정짓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이고요. 1,500원, 1,237원의 매수를 대주주가 했다면 3,000원이 넘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면 했지 더 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공부거래는 되지만 자진상패한다고 한 게 올 초인데 아직도 자진상패를 하고 있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좀 흐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 거래량 없이 올렸느냐 이걸 사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재료가 없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 그냥 확인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태웅 로직스인데요. 태웅 로직스는 확실합니다. 하락이 나올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기사는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거라고 기사가 나왔지만 국제적인 흐름 자체가 운임지수가 내려가고 있고요. 연일 하락하고 있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류회사들 HMM, 대한해운, 흥아해운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에도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22선을 돌파를 못하고 윗골에 달렸기 때문에 태웅 로직스, 앞으로 물류 운송 관련 업종들은 1, 2년 정도는 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캐스팅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GIT 그리고 태웅 로직스 캐스팅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특이하다라는 표현을 후보생에게 써주시는 일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처음으로 들어본 것 같습니다. GIT 특이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자진 상장 폐지 이슈로 거래량 없이, 거래대금 없이 3배가 올랐습니다. 자, 지금 고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공부거리로만 볼 후보생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로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자, GIT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태웅 로직스, 지금 좋은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이런 물류, 운송 관련한 종목들은 1년간은 좀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2위권에서는 또 압도적으로 오토엔 후보생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토엔 지금 물려계신 분들, 아무래도 이슈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만큼 물려계신 분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급등이 나오는 바로 그 순간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겠고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캐스팅까지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자,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신라젠 후보생,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진성 DC,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대화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신라젠입니다. 자, 앞서서 상한가 종목들 브리핑을 해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셨고, 역시 상한가 안착해서 만 8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주요 포지션 제약바이오라고 봐야 될 텐데, 팩사백이라고 신라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진성 DC입니다. 1.49% 상승 나왔고요. 8,87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건설, 중장비, 부품, 전문, 제조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대화제약입니다. 4.04% 상승 나와서 만 300원에 안착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제약인데요. 요우드 관련주로서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1위권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재건주와 또 핵 관련주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자, 또 눈에 띄는 종목도 하나 있고요. 네, 맞습니다.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어요? 우선 핫한 이슈로 오늘 재개된 신라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핫한 이슈로 재개된 신라젠, 상한가 화려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우선 신라젠 상한가 들어간 것도 들어간 거지만, 거래 재개됐기 때문에 17만 명의 소액 주주분들은 우선 한숨을 놨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음도 우선 저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은 다행인 거고,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젠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신라젠은 일봉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월봉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라젠이 왜 17만 명이나 되는 개인 주주들이 많이 샀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신라젠이 임상, 일상과 이상에 대한 이슈로 바닥 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텐버거가 난 건데 10배가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바이오에 대한 환상과 한방에 대한 기대가 많은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신라젠은 일상과 이상, 팩사백에는 이슈였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오르지 않고 하락하다가 팩사백이 임상 중단 통보를 받으면서 3상 전에 좌초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 이슈를 겪으면서 거래 정지가 2년 반 동안 됩니다. 일봉을 보시면 오늘 거래 재개가 돼서 상한가를 갔지만 이제 만 원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저도 신라젠을 받던 주주였던 입장에서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매수가일 텐데요. 여러분, 우선 거래 재개된 건 우선 기쁜 일이나 팩트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주이나 2주 이내에는 눌렸다가 다시 한 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한 거고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정확히 좀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팩사백, 신라젠은 팩사백, HAB는 이보세라님이 정해져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신라젠은 팩사백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이미 좌초가 됐다, 이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팩사백으로 신라젠이 올라왔는데 팩사백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로 5만 원, 7만 원 간다 생각하시는 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임상 중단 통보를 받았고 물론 무죄이긴 하지만 대표 및 경영진의 횡령 배임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 배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무죄라는 거는 죄가 아예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입증할 수 없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나, 여러분이 사셨던 5만 원, 7만 원까지는 기다리지 말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지금 흐름상 봤더니 기업심사위원회, 그리고 금감원, 국내 정서를 봤더니 상장 폐지를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패가 되면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은 정화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은 굉장히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상으로 거래 재개가 된 거지만 팩트를 정확히 아시고 신라젠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축하할 일이긴 하나, 마냥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인 추세를 먹기 위해서 신라젠을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화제의 바로 그 후보생, 신라젠의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거래가 재개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더 갈 걸로 보고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유자분들이 많을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시려고 캐스팅을 하셨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신라젠 중장기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고점의 가격 5만원, 7만원대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가격대까지는 일단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위권에서 신라젠을 캐스팅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진성 T씨와 대화제약 어떻게 보면 약간 척점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두 후보생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반대인 섹터죠. 진성 T씨는 재건이고 대화제약은 핵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이야기는 사실은 재건과 핵 이슈는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닳고 다른 재료가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이 시작됐다, 그리고 핵이 발사됐다, 이런 이슈 전까지는 진성 T씨건 대화제약은 오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건이 시작됐다, 이런 이슈이면 진성 T씨, 핵이 발사됐다, 이런 이슈이면 대화제약,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무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종목 캐스팅하지 않았는데요. 진성 T씨 먼저 차트 보겠습니다. 진성 T씨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중에 2등 또는 3, 4등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진성 T씨는 재건주에서 후발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선 돌파 못하고 윗골에 달렸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 하락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화제약도 말씀드리면 지금 요오드에 대한 이슈가 며칠 됐잖아요. 2주도 넘은 것 같은데 요오드에 대한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공포감으로 오른 거지 지금 요오드가 필요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또 눌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핵을 발사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22선 돌파를 오늘 애매하게 못한 대화제약도 내일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위권에서는 화제의 바로 그 종목 신라젠을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 주셨고요. 지금 재건주와 요오드 관련 주가 함께 상승이 나온 또 그리고 동반으로 1위권에 오른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광경을 또 역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가 좀 어지럽다 보니까 또 생기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두 종목은 현재로서는 캐스팅을 하기에는 신라젠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적게 보인다라는 부분과 더해서 지금 뉴스와 또 첨예한 이슈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미리 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 캐스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1위권에서는 신라젠 캐스팅을 해 주셨는데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내가 원래 신라젠의 기존 주주였는데 그나마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된 신라젠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더 깊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지금 이 CPI라는 커다란 산을 넘게 해줄 그런 힘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와이드카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코롱입니다. 네 좀 큰 종목이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어서 코롱까지 지금 캐스팅을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장이 빠지고 지수가 하락하니까 보이 종목들이 사실 많이 물려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와이드카드 종목만큼은 제가 자존심과 숙률을 걸고 제가 캐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코롱도 내일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캐스팅을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우선 코롱 같은 경우는 코롱에 대한 그 자체로 이슈로 캐스팅을 한 건 아니고요. 코롱 티슈진이라는 자회사에 대한 이슈로 캐스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시장 흐름이 신라젠이 오늘 거래 재개됨으로써 상장 폐지보다는 거래 재개, 바이오주의 거래 재개의 흐름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릴 때도 학교를 가면 분위기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데 지금 바이오주의 거래 재개에 대한 분위기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를 말씀드리면 10월 13일에 오늘자 신라젠, 큐리언트, 바이오주들의 잇단 거래 재개가 됐고요. 앞으로 남아있은 코롱 티슈진의 운명도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퀘스천마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지만 코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되고 안 되고는 추후의 문제고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재개될 흐름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코롱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누군가는 바닥에서 이만큼 올려놨습니다. 2만 2천 원짜리, 2만 7천 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정보력이 빠른 누군가는 이미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돌파하기 때문에 코롱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기한을 지금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25일입니다. 10월 25일 날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가른 기심이 그러니까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25일을 기점으로 결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좋은 분위기상으로 본다면 코롱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거래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롱 티슈진 흐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롱, 내일 시초가 공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코롱 공략 지점 궁금하시고 또 관련 뉴스들 지금 확인해 보고 싶으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코롱 티슈진, 코롱에 대한 이슈를 노란톡방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롱 티슈진의 지분 33.6%를 코롱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분에 대한 부분, 뉴스에 대한 부분도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관련 정보, 관련 뉴스들은 노란톡방에 공유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내일 같이 한번 시장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와이드카드 바로 코오롱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다가 결국은 거래가 재개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도 인보사 관련해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자회사 이슈를 타고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함께 나눠보자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개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바로 코오롱이었습니다. 코오롱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함께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트맨 1, 2, 3부 3시간 동안 희망 복원 위크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안녕하신지 저희 배트맨에서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희망 복원 위크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계좌 희망과 함께 복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방송 마치고 바로 무료 공개방송 있으시죠? 네, 공개방송은 오늘 코오롱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라진에 대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공개방송 잠시 후에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언제나 어디서든지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베트맨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